민주화 운동이다 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얘기고 제가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는 증명된 얘기다 군댕이하고 허리하고 보세요 저 몸매, 한국 군 몸매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. 몽둥이, 몽둥이 전문가가 있는 거. 꼭 폼들 한 번 보세요, 폼들. 이렇게 하고 있죠, 이렇게. 다리하고 팔 보십시오. 그게 북한식 걸음걸이입니다. 자기도 모르게 북한식 걸음걸이가 나오는 거. 딱 이렇게, 눈 매우. 확대경 가지고 눈 매우 한 번 보십시오. 백에 가셔서. 총, 두 사람이 총 꺼꾸름이었어요. 여기, 여기 흰띠이 두르고, 이게 비표시어고. 북한 사람들은 총을 꺼꾸름입니다. 그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도, 지금 이 순간에도 총을 거꾸로 메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